조선왕출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괴, 오대산 사고본이 제자리인 평창 오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반출된 이후 110년 만에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춘천 수변공원 주차장이 불법 캠핑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른바 알바퀴 텐트부터 방치된 물건까지 민폐 캠핑족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고발합니다. 9일 오전 11시 15분쯤 인재군 용대리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0.2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강릉 경포 관광지 일대의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해당 숙박시설은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이며 공개올림픽 특구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를 담은 조선 왕조실록과 행사를 그림으로 담아낸 의괴가 원래 고향인 평창으로 돌아옵니다. 일제강정기 당시에 반출된 이후 무려 110년 만의 일인데요. 평창 오대산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을 김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부터 세도정치가 판을 치던 25대왕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 왕실의 결혼식이나 장례 등 행사 전체를 그림으로 풀어낸 조선왕조의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조선은 왕조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당시 외지였던 강원도 평창 오대산을 비롯한 태백의 태백산, 인천의 정족산, 무주의 적상산의 실록을 보관해왔습니다. 네 곳의 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다 일제에 반출됐던 실록과 의괴가 1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되고 또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민간과 불교계,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실록과 의괴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조선 왕실에서 이 색기록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과 그리고 이것을 다시 되찾고자 했던 우리 후손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보이자 보물인 실록과 의괴를 보관하고 그 의미를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개관합니다. 그 전에는 왕조실록의괴박물관이었는데 문화재청은 실록과 의괴 원본을 본래 있던 자리로 옮기면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물관은 기록유산의 편찬 과정부터 문화재 반출 이후 환수 과정들을 자세히 소개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국내로 환수된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75책, 의괴는 82책에 달합니다. 현재 박물관으로 돌아온 실록은 9책, 의괴는 26책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되면서 전시될 실록과 의괴는 더욱 많아질 예정입니다. 상설 전시를 통해서 많은 실록과 의괴를 전시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느 박물관보다도 상설 전시실에서 우리 박물관만큼 많은 실록과 의괴를 보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실록과 의괴의 환수를 계기로 조선왕실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옛 조선왕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오는 12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식 개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 수변공원 주차장이 불법 캠핑장으로 변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가는 건데요. 민폐의 캠핑족들이 모여들어 이른바 알바퀴 한 텐트, 그리고 방치는 물건 때문에 수변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춘천 수변공원 일대, 20대가 넘는 캠핑카가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주말에 캠핑을 즐기고 평일엔 텐트를 두고 가는 이른바 알바퀴를 해둔 텐트도 곳곳에 보입니다. 레고랜드 입장객용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폐쇄된 곳인데, 최근 주차장 옆 공사로 인해 입구가 개방되자 캠핑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유 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하는데 단속이 약하다 보니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주차장을 캠핑장으로 쓰다 보니 도심 속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무너진 텐트는 며칠째 방치되고 있고, 쓰러진 물건들은 뒹굴고 있습니다. 텐트 알바퀴뿐만이 아닙니다. 캠핑 용품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뒤를 보시면 식탁부터 의자, 그리고 생수, 가스, 숯까지 캠핑 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땅에 박아둔 장비가 꽂혀 있고, 불을 피운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자칫 화재가 발생하거나 산책하는 시민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 춘천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안 좋죠. 캠핑장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캠핑장이 아닌데 이래 갖다 놓은 건 보기가 안 좋지. 또 우리가 단위기가 좀 불편하고 보기가 안 좋지. 민원이 잇따르자 강원 자치도는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이나 사법 벌칙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지를 해드리고, 현수막도 개시를 해서...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도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춘천수변공원. 일부 민폐 캠핑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9일 오전 11시 15분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국립공원 1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일기 6대와 장비 31대, 인력 101명을 투입해 큰 불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 약 0.2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관광지 일대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건립됩니다. 강릉시는 안현동 옛 경포산장 콘도 일대 6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약 587 규모의 콘도 미니엄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숙박시설은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이며 동계올림픽특구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부지 매입을 90% 이상 완료하고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인데요.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 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에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 2 비율인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 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분궐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 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과 용인 등 전국의 4개의 특례시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돼갑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넘어왔지만, 이양된 권한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방분권의 대표 모델로 떠들썩하게 등장했지만, 반쪽 특례시의 오명을 벗으려면 아직도 갈기는 멀어 보입니다. SK브로드밴드 박희봉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과 수원 고향 그리고 경남 창원시. 지난해 1월 출범한 4개 특례시입니다. 지방분권의 대표 모델로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9개 뿐입니다.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특례시들이 행안부와 함께 발굴해 이양을 요청한 86개 기능의 10% 수준입니다. 개별 권한마다 일일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힘을 모으고 4개 특례시의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은 행정재정적 지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개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열렸지만 특례시 기능의 핵심인 재정권한 확보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특례시라는 명칭만 주어졌을 뿐 권한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차이가 없다 보니 반쪽짜리 특례시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는 오는 2025년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온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대 속에 출범한 특례시. 결국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권한 이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에 힘쓴 공로자에게 포상이 수여됐는데요. 유영민, 강경훈, 소방령을 비롯한 모두 22명이 정부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또 교육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시험 당일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또 시험시간에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재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17일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표준협약서 준수여부, 기업현장교사 배치여부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기업현장실사 전담관을 배치하는 등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교시의 전공에서 재결볼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교시의 전공 과정으로 정보는 의상일수도 있습니다. 참여사ared요시의 전공과 대상으로 진공과 작동해 주신 전공과와 fewer 상관없이 증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